네 만저바 뉴스의 한성희 기자입니다.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영상문화단지에서 개최되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세계 만화의 흐름을 조망하고 한국만화가 가진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만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7월 유쾌한 볼거리와 싱싱한 상상력이 가득한 대한민국 최대 만화축제의장에서 시원한 만화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공식행사로 개막식에 이어 전시, 만화콘텐츠페어, 컨퍼런스, 세계어른이 만화가 대회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만화가 울려퍼진다.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화려한 개막 기대하시죠.